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마지막 퀘스트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매주 목요일날 촬영을 하고 금요일날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이번주는 지난주 목요일날 촬영하지 못했었고 현장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장 수강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인을 해주면서 오늘 적어준 글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렸고 이 사인을 하면서 선생님이 항상 마지막에 적어주는 이 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무엇을? 이 문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이 단어들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 맞춰보세요 한번. 오? 우리 조교가 맞췄어요. 이미. 이미 라는 거야. 빨간 분필이 없네. 이미. 이미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다. 이미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나는 이 연령대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에서 얼굴은 못 봤지만 아마도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유사한 눈빛과 표정과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의 리액션들을 만났다. 거의 만난 것과 다름없는 느낌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19 또는 20, 21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고7 이상이라는 제수, 3수, 4수보다도 높은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19, 20 이 연령대를 선생님이 만나는데 그 19, 20의 연령대가 아이의 모습에서 마지막 시즌 그 시기를 지나가면 이제 성년이 되잖아. 어른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얼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막 어른이 시작되는 얼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눈빛과 표정과 리액션들을 보면 아직도 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 아주 진지하게 끄덕이는 그런 모습들 툭 튀어나오는 말들을 들을 때면 어른이지 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아마 온라인 수강생들을 봤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의 열아없음을 아이의 마지막 순간과 어른의 시작이 교차하는 공존하는 그 인생의 가장 짧은 시간 아이였던 순간 꽤 길잖아. 그 중 마지막 순간 그리고 이젠 여러분들이 거의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시작점에 있는 그 순간 그 절묘하게 교차되는 가장 매력적인 그 순간을 선생님이 함께해서 매년 정말 행복하고 매년 그 얼굴들이 내가 본 그 어떤 연령대보다 가장 예뻤어요. 한 살 두 살 세 살 이런 아기들 누가 봐도 너무 이쁜 아기들 아장아장 걷는 그 아기들보다 선생님은 길에 나가서 진짜 삼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거의 검정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아마도 머리는 정말 안 감았을지도 몰라 뒤집어 쓰고 자세도 약간 바르지 않은 툭툭 걸어가는 그 모습이 진짜 아장아장 가는 그 어떤 아기보다 선생님한테는 나한테는 가장 예뻤어요. 여러분들이 그 절묘하게 공존하는 두 가지 색깔을 지니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예뻤고 현장에 앉아있는 우리 수강생들 얼굴과 유사한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만났으면 엄청 좋아했을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수강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 나는 너무 이쁜데 난 너무 여러분들이 소중한데 막상 19, 20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어둠이 있었어. 눈빛이 마냥 밝지만은 않아. 그리고 대부분 내 경우에 기가 죽어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 살, 두 살, 세 살 막 이럴 때는 뭐 걷기만 해도 아이고 잘한다. 그쵸? 숫자 1, 2, 3 몇 개만 읽기만 해도 와! 천재다. 칭찬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100점을 받고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어? 누구나 받아쓰기 100점 받은 기억이 있을 거라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정규분포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데 내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또는 어른들이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은 그 시점부터 자존감이 조금씩 조금씩 상하다가 거의 19, 20에는 그 자존감이 그 이전의 삶을 통틀어 가장 나아질 때 만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은 애들은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요. 어깨를 펴고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대우를 받았을 거란 말이야. 학원에 갔어도 아 공부 잘하는 우쭈쭈를 받아 쓸 확률이 높아. 그리고 성적이 좀 안 좋으면 어딜 가나 약간 기가 죽어 있어 쓸 확률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쁜 그 반짝반짝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4월, 5월에 보이는 이런 초록색 실록 있잖아요. 그 색깔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볼 때에도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강생들 얼굴이 잠깐 잠깐 지나가거든요. 그 색깔보다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훨씬 이뻐. 여러분들이 훨씬 쳐다보고 싶은 존재야. 너무 이뻐요. 이쁘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선생님 관점에선 그래.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기가 죽어 있거나 이미 많이 어두워져 있거나 눈빛이 본인이 타고난 그 재기발랄함을 벌써 잃고 있거나 어깨를 움츠리겠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강의를 하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건 그 움츠려 있던 길을 좀 펴주는 것 정말 수학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 되네? 라는 자신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피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가면서 좀 펴주는 것 자신감을 좀 만들어주는 것 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좀 찾아주는 것 이게 선생님의 어떤 강의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도 마지막엔 꼭 해요. 꼭 해주고 싶었어. 어떤 거냐면 이미 소중하다는 거야. 내가 만든 성적은 성적이야. 성적이 1등급이라고 내 가치가 1등급 성적이 2등급이야 내 가치가 2등급 성적이 3, 4, 5등급이라고 해서 내 가치가 3, 4, 5등급인 거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이미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너무 이미 소중한 정말 가치로운 다 이쁜 그런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성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질 중에 기질 중에 나는 머리카락이 이런 색깔이야 나는 눈썹이 이렇게 생겼어 난 눈동자가 이렇게 생겼어 난 이래 내 성격은 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 중에 하나인 거지 하나 이 대한민국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19살까지 살다 보면 성적을 받는 일 외에는 크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성적이 이퀄 내 가치라고 착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덜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만든 성적은 그냥 성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능 날 원하는 점수를 받을 거다 잘 할 거다 잘 할 거다 라고 당연히 믿지만 만에 하나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있잖아 기죽지 말라고요 성적이 안 좋은 죄인이 아니야 마치 성적이 안 좋으면 선생님 제가 성적이 좀 안 나와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못했어요 죄송해서 왜 죄송해 부모님께 죄송해서 왜 죄송해 안 잘 보고 싶어서 안 잘 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잖아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은 했잖아 그러니까 죄 지은 거 아니니까 기죽지 마시라고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그건 성적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소중해 너무 소중해요 이미 너무 가치로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착각하고 살았다면 나랑 내 성적이 같은 가치일 거다 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면 이제 끊어내 올 수능을 끝으로 이제 그만 끊어내세요 여러분들은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소중하니까 이미 소중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 새로운 공부들을 막 하거든요 웹 3.0 시대는 어떤 건가 메타버스 시대는 어떤 건가 새로운 공부들을 해보면 선생님 세대에도 대학 간판과 삶의 어떤 퀄리티 가치 등등이 비례하지 않아 선생님 세대에도 근데 그런 이 다음 세대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공부하다 보면 야 이제 정말 정말 우리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기존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건 대학 간판이나 내가 받은 점수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또 만들어지겠구나 단 수험생활에 여러분들이 얻은 그 결과 그 보상은 사실은 수능 성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버티고 참아내고 한 거 이거 참고 이겨내고 해낸 거 지금 여기까지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이사이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한 걸음 나아가서 조그만 걸 잃어보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한 번 해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좌절했지만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어간 이 경험 이 태도 이걸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원하는 걸 이룬다 그러니까 꼭 수능 시험이 끝이고 이 결과가 또 내 인생 모든 걸 대변하는 나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소중합니다 이미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인도 해주고 한 명 한 명 저게 뭐야 왜 우는 척하는 거야 진짜 우는 거야 우는 척하는 거야 우는 척하는 거지 한 명 한 명 아 선생님 저는 이랬어요 저는 저래서요 얘기를 듣고 아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리액션을 하고 적어줬는데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게 없으니까 지금 수강평에 여러분들이 아주 짧게 지금 수능 전에 수강평 길게 쓰면 시간이 뺏기니까 아주 짧게 저는 그냥 사인받는 시간 정도에 우리 현장 학생들이 이야기한 정도로 선생님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이러 했고 이렇습니다 정도만 해주면 그 댓글로 선생님이 현장 학생들에게 리액션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에 그대로 사인하듯이 선생님이 응원의 메시지를 쓸게요 지금 이렇게 늘 퀘스트를 통해서 카메라로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마지막 글은 한 명 한 명에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평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시간을 뺏기지 않을 만큼만 여러분들의 원하는 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준 우리 오르세 수강생분들 감사하고 선생님은 내년에 후 내년에 더욱 성장하는 좋은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지켜보시고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려주면 지켜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이제 1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라고 끝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소중한 여러분의 이미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